이 쪽에 고여서 래시창을 쭉 타고, 지금 타고 내려와서 이 바닥면 쪽에서 고이도 있어요. 닦아주고 있습니다. 빠르게 정리를 하고, 이쪽으로 그냥 맨발로 해서 걸어가는 게 지금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반으로 멀쫄놓을 수 있어요. 아 cay 쪽에 오르기가 기다리니까요? 그다음에 왕이 기름을 다인다. 이제 보다 부ル이 온다. 기름을 꺼낸. 김치 아찜. 김치 아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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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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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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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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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